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 현장은 1호선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과 쇼핑, 병원, 교육 등의 생활 인프라는 물론이며 축구장 23개 규모 48,000평 크기의 잔디광장과 생태체험장 그리고 숲속운동 공간 등의 다양한 테마에 대형 체육공원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시공이 될 예정이며 해당 아파트 가까이에는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와 현대모비스 밸리, 인주 일반산업단지, 스마트밸리, 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직주 근접 프리미엄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아산자이 그랜드 아파트는 1호선 전철역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KTX와 SRT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아산역 이외에도 천안 고속도로 개통, 서해안 복선 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고속도로 등의 사통팔달 광역이동 인프라로 향후 가치상승 또한 함께 기대해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84B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타워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84B 타입의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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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